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월 천만원을 버는 1인 판매 방송 노하우 혼자서도 잘하는 라이브커머스 실전 전략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라이브커머스 전문가 두 분이 함께 했었어요. 라이브커머스 1세대 기획자이자 전문기업 주식회사 컷션 콘텐츠하스 대표인 이종석님과 그리고 라이브커머스 진행자인 진화림 쇼호스트입니다. 현재 신문방송학 박사고 안양대학교 교양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매일매일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하고 있어요. 쇼호스트 과정은 저랑 같이 저희 학원에서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을 저희 학원에서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공주시청 육국공무원도 지냈고요. 2012년부터 6년간 UAE 아부다비에서 생활하면서 글로벌 소통 전문가로도 활용했고 활동했고 귀국했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인정하는 제자라기보다는 후배죠. 물론 제가 많이 도움을 줬는데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공조라에서 그런지 더 신뢰가 갑니다. 쇼핑몰 전문가와 라이브커머스 전문가가 같이 쓴 책이에요. 지금은 라이브커머스 시대거든요. 매출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 시대로 누구나 힘든 시기에 쇼핑몰 사업이 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또 라이브커머스 전문가가 되시면 주변에 모든 분들 물건을 팔아줄 수 있어요. 저도 라이브커머스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1인 홈쇼핑 과정이 잘 되고 있거든요. 저도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 뭐 후배가 너무 책을 잘 써서 저도 좀 도움을 받아서 책을 쓰려고 합니다. 쭉 보면 이제 전반적인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근데 공조다 보니까 우리 진화아림 교수가 쓴 부분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챕터 3부터 썼네요. 나에게 맞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무엇일까? 라이브커머스를 크게 나누면 플랫폼 주도형 라이브커머스가 있고요. 판매자 참여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곳 MD의 허가를 받고 또 기백을 하고 방송할 수 있는 곳 예를 들면 CJ몰의 쇼크라이브라든가 지에수샵,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프리카TV의 샤프리카 뭐 이런 부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허가를 받고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는 판매자 참여형입니다. 저도 하고 있고요. 누구나 이 쇼핑몰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봤는데 저는 15번 만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통신 판매도 필요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통장을 갖고 있으면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단 쇼핑몰을 만들 수 있어요. 스마트스토어라는 쇼핑몰을 만들 수 있고 그런 다음에 3개월 평균 300건 이상의 판매와 800만원 이상 조건 그러니까 3개월이에요. 한 달이 아니고 그러면 파워 등급이 되는데 다음 달 2일부터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고요. 또 내가 라이센스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 라이센스가 있는 분을 빌려서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누구나 쉽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아무나 하진 않죠. 겁이 나잖아요. 진짜 쉽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사서 하면 진짜 혼자서도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이버 쇼핑라이브 이것만 기억하자 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 또 그립 그리퍼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립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그립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도 이 책을 사서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립이 엄청나죠. 1년 만에 거래액이 122배 성장했고요. 입점 업체 수도 4천 곳을 넘겼습니다. 어플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100만 건에 육박하고 8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해서 총 120억 원의 투자 누적 투자를 받은 곳입니다. 개그맨 문천식 유상무를 도입해서 많은 개그맨들이 또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죠. 그립 방송할 때 중요한 부분들 그리퍼 이름 정하는 것도 잘 안내가 되어 있어요. 또 어떻게 태그를 하고 썸네일을 만든 지도 잘 나와 있고요. 여기 다 있네. 저는 뭘 쓰죠? 여기 없는 걸 써야 되겠어요. 또 카카오 쇼핑 라이브라는 것도 지금 있고요. 또 쿠팡 라이브 쿠팡 라이브는 올해 2021년 1월에 출발했죠. 쿠팡 앱을 설치하시면 왼쪽 위에 라이브 버튼이 있고요. 누르시면 쿠팡 라이브를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현재는 쿠팡 라이브를 신청을 해서 선정된 분들만 해요. MCN 업체들하고 많이 지금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도 연락이 와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지금 쿠팡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아직 시작한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쿠팡이라는 또 메리트가 있고 이 친구들이 잘하는 게 샘플을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고요. 매출액의 5%를 주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엄청난 파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학생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쿠팡 라이브 할 수 있는 방법들 크리에이터 소개 방법들도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제는 라이브 커머스 셀러가 대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초기 단계죠. 중국의 경우는 2017년에 우리나라 돈은 3조 2천억 원 정도의 커머스 시장인데요. 2020년 지난해에는 165조로 증가했습니다. 3조에서 몇 년 만에 이렇게 된 거야? 와우 국내도 올해는 3조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10조 규모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잡, 쓰리잡이 아니라 누구나 집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어요. 부업으로 특별히 큰 돈도 들지 않고요. 거의 안 든다고 보셔도 됩니다. 택배도 요즘 잘 돼 있으니까 택배도 잘만 택배 앱을 설치하면 집에서도 특별히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2,990원 그렇게도 되고 또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면 더 저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택배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집에서 부업으로 누구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안내가 돼 있고요. 그리고 TV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 쇼스트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연습처럼 방송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또 셀러의 인성이 된 이야기. 여기 재밌는 게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셀러들이 많아요. 저도 모니터해 보면 진짜 준비 안 된 셀러가 많습니다. 꽝꽝 얼어붙은 막창을 파는 거예요. 미리 좀 녹여놨어야 되는데 방송 중에 비닐 뜯어서 냉장고기 꺼내서 바로 불판에 올려놓으면 그게 언제 녹아요. 그랬더니 아니 뭐 녹는 동안에 수다나 떨죠.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다가 질문이 소곱창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돼지곱창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서 소곱창 맞다고 얘기하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정정하지 않고요. 교육이 안 돼서 그렇죠. 이러면 안 되죠. 아직 초창기라 준비가 안 된 교육이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이 이런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소구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셀링 포인트거든요. 셀링 포인트라기보다는 어필 포인트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어떤 걸 어필하느냐 했을 때 가격 매력 소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긍정적 가치 소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가격 매력 소구는 이렇게 하는 거죠. 2,000원대 볶음밥 상상이 되세요? 볶음밥 만들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 구입하는 비용도 상당하잖아요. 그 재료비만 해도 2,000원이 무조건 넘어가죠. 근데 이 다양한 볶음밥을 2,000원대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6팩이 14,900원이면 2,000원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긍정적 가치 속은 이겁니다. 아이들 볶음밥 좋아하잖아요. 오늘은 야채 내일은 햄 그 다음에는 불고기 볶음밥 이 엄마의 수고를 덜 수 있고요. 특히 야채 좋아하는 아이들 없잖아요. 볶음밥에 야채를 볶음밥에 야채가 들어있으니까 야채 안 먹는 아이들도 잘 먹는 볶음밥이에요. 엄마는 희만들이고 또 아이들은 건강을 챙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항상 라이브만이 갖고 있는 장점 기회 희소성 어? 종료가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방송 후에는 가격이 환원됩니다. 할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죠. 10분 안에 결정하시고요. 일단 결정하시고 나중에 취소하셔도 되잖아요. 배송 전까지는 또 환불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화법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라이브커머스가 소통을 하는 쌍방향 소통의 장점도 있지만 너무 과한 소통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인사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 5분 동안에 그냥 어떤 분은 누구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들어오느냐 안녕하세요 이 소통만 하다가 상품 설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식품 방송하는데 맛있어요만 연발하다가 도대체 무슨 맛인지 어떤 맛인지 좀 상상할 수 있게 표현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걸 못하는 친구도 있고 공부 좀 하고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전문가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또 고객이 질문을 냈을 때 질문 대응을 잘 못하는 방법들 안타까운 부분들도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 실패 사례 그리고 어느 시간대가 매출이 좋을까도 경험 수치로 통계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후 12시부터 2시 사이는 직장인들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또 쇼핑을 많이 하죠. 그 시간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학원에 간 아이들을 데려오고 나서 데려오라고 기다리는 경우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쇼핑을 한다든가 이러는 경우 많죠. 8시 후에는 저녁 먹은 다음에 또 쇼핑하는 분들 자기 전에 또 쇼핑하는 분들도 많아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수면 전에 그래서 밤 11시에도 방송을 해봤는데 저도 해봤고 제자들하고 같이 해봤는데 꽤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그 시간에 방송하는 데도 많고 또 새벽에도 은근히 매출이 일어나고 합니다. 저도 라이브 커머스 방송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갖고 있는데 통계가 다 나와요. 시간대 요일대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 통계를 활용한다면 여러분들 가장 좋은 시간대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은가 쉬운 말을 하는 방법들 또 중요한 말일수록 짧고 굵게 하는 방법들에 대한 안내가 되겠습니다. 혼사저도 잘하는 라이브 커머스 실전 전략 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 책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팔아야죠. 정가보다 10% 저렴하게 판매하고요. 무료 배송 해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도서 출판법에 의해서 10% 이상은 저렴하게 못 팔아요. 그런데 제가 또 누굽니까? 좋은 혜택을 드려야죠. 혼자서도 잘하는 라이브 커머스 실전 전략을 구입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문자로 특강 라이브 특강 줌 특강 저자 특강을 매달 한 번씩 걸어서 초대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달에 못 들으셨다 그럼 다음 달에도 들으셔도 돼요. 매달 저자 특강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제 후배니까 좀 부탁드려도 됩니다. OBM몰에서도 라이브 커머스 실전 전략 이 책을 구입할 수 있어요. 서점에서 사는 것 하고 같습니다. 금액과 예스24 사셔도 10% 저렴하고 무료 배송되지만 저는 플러스 알파 저자 특강이 무료 저자 특강이 무료 질문도 할 수 있고 소통도 할 수 있는 매달 만약에 진화림 교수가 못 온다면 저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책 구입하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라이브 커머스 실전 전략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OBM몰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기약 저자o 형 팀 구입하 저자o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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